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5일째가 됐습니다. 워낙에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5일이나 됐나? 라고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진짜로 5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한 지 5일째가 됐다고 하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3일째 됐을 때부터 약간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5일째 됐었을 때는 이게 뭐 진짜 제대로 단식을 했었을 때는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5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멀쩡하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둘째 가짜 단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놀랍게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해야던 모습을 보면 이재명이 인간답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인류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의 어떤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격리를 시켜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과학자들이 몰려가지고 이재명을 데리고 이제 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짜 단식 이른바 가짜 라마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진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일단 뭐 단식이나 금식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단식을 하게 된다면은 3일 이상 단식하게 되더라도 체중이 주는 정도를 넘어서 목숨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일 정도 일반인이 단식을 하더라도 저혈당의 저체온, 저수분에 의한 쇼크로 혼수 상태를 거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가의 의견이니까요. 3일째만 되더라도 약간 진짜 사망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5일째가 된다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단식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보수 쪽에서도 단식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두루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단식을 했었는데 김성태 의원의 모습을 보면은 일주일째 됐었을 때 진짜 지금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들어눕게 되는, 말도 똑바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드는 거겠죠.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신체 변화가 나타났을까. 자, 1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차까지의 모습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일차 때 표정이 더 안 좋았고 표정이 좋았던 약간 좀 썩은 표정이었고요. 5일차 때 되니까 더 좀 뭔가 생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재명표 지금 단식을 가르쳐가지고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이제 그 다이어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그 좀 체중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잘 됐죠? 이재명이 지금 이제 생체 실험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끼씩 조금 이제 뭐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2시간 정도 금식하고 이 정도로 어떻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저렇게나 혈색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가 뭐 저거 하나만큼은 뭐 가치 있는 일을 했네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저렇게 이제 그 용기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후추통 같은 것도 있고 노란색, 주한색, 흰색 저렇게 이제 용기가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었던 게 뭐였다? 와인 소금과 마늘 소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금도 뭐 그냥 소금을 드시지 않고 또 와인 소금을 드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마늘 소금을 드신다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저거는 막 저렇게 이제 막 퍼먹다 보니까 약간 이게 뭐 염분이나 나트륨 같은 게 조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5일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또 그 보온병 안에는 온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체온 조절 같은 거를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웃긴 얘기네. 날이 지금 막 더 죽겠는데 무슨 놈에 뭐 체온 조정을 하겠다라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뭐라고 합니까? 온수랑 소금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영양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소금을 가지고는 당분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혀 당분 공급을 안 한 상태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져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소금을 처먹고 그게 뭐 와인 소금이 됐거나 마늘 소금이 됐거나 뭔 소금이 됐든지 간에 소금을 처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당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몰래몰래 당분을 섭취하고 있든지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만 처먹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신인류, 초인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몰래몰래 이재명이가 초콜릿을 처먹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진짜 이재명이 지금 건강상 심각한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이가 당뇨를 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당분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체내에서 당분을 합성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심각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5일차 보수를 봤었을 때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되기는 커녕 혈색이 지금 막 돌아오고 더 지금 막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상태잖아요. 몰래몰래 당분을 먹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내년 총선의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반반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나요? 그때까지만 이제 뭐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당대표실에서 이제 그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몰래몰래 좀 이제 그 초콜릿 같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모르죠? 뭐 지금도 당대표실 거기 들어가가지고 후라이드 치킨 뜯어먹든지 아니면 뭐 초밥을 뭐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케 같이 해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자기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민주당에 맡겨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뻘짓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인간들이라도 나서가지고 말려야 될 텐데 오히려 주변 인간들이 한술 더 뜨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청내를 보면은 참 진짜 뭐 정청내는 그냥 한마디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계 그 진출할 때 정청내랑 이재명 두 사람이 같이 진출했었잖아요. 뭐 정동영을 위한 사람들인가? 그거 기억나십니까? 뭐 주황색 옷 같은 거 입고 희한한 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정동영 뭐 어떻게 하겠다고 설쳐댔던 인간들 그때 이제 뭐 정청내랑 이재명이 같이 정계 진출했던 거였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놈이 놈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뭐 두 녀석이 같은 표현이니까 뭐 어쨌거나 진짜 막 고만고만하게 놀고 앉아있는데 정청내는 아까 전에 김성태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렸었습니까? 쇼를 위한 단식은 금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남겼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단식을 진정성 있게 했기 때문에 병원에만 실려가기도 하고 말할 기력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내가 이 입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입방정을 그냥 막 떨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주간에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야간에는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잠을 졌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경우랑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가 국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내에서 무슨 잠을 청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 앞에 마련되어 있는 천막 그러니까 실외 천막에서 잠을 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서도 정청내가 뭐라고 또 까부러 댔었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 봤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었거든요. 황교안 전 대표의 저 단식조차도 출퇴근 단식이다 라고 비아냥거렸던 게 정청내인데 이재명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단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본청 당 대표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게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청내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아무 말도 못하고요. 옆에 가서 저렇게 같이 까부러 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의 당대표랑 그리고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청내가 됐거나 그리고 또 옆에 지금 같이 들러붙어 있는 고민정의가 됐거나 등등등 진짜 막 잡스러운 거머리 같다 거머리 같다라는 표현도 제가 보기엔 거머리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조금 나쁜 상황을 비할 때 쓰는 이제 그 곤충에 비하거나 동물에 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곤충이나 어떤 동물도 제가 보기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이재명이라는 정청나 이런 잡스러운 것들에 비해서는 참 진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잡놈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단식을 하게 된다면 잡범 또한 마찬가지로 단식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비유를 살짝 제가 보기에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잡범도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잡범이 단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잡범이 누구겠습니까? 뭐 물어서 뭐 하겠어요?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되는 거겠죠. 제발 좀 대한민국 정치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청내나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은 1년씩 후퇴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